콜라베이트에서는 좀 더 유연한 전자결제의 조회를 위해 특정한 전자결제의 결제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에게 결제 이력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.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관리자 메뉴를 클릭합니다. 페이지가 로딩되면 전자결제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. 콜라베이트를 처음 설치하게 되면 기본 설정값은 결제자 또는 공유받은 사람만 전자결제를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. 만일 해당 기본값이 회자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사항인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이메일 또는 도메인은 결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를 선택합니다. 해당 메뉴를 선택하였다면 바로 밑에 있는 인풋박스의 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간 이메일 주소를 타이핑해 넣으면 됩니다. 만일 도메인 전자가 결제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 도메인 주소를 넣습니다. 모든 설정 사항들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해 설정을 완료합니다.